자 고스트 알파 베이기 처음엔 8개 하시려고 했는데요 추가 2장 더해서 10장 했습니다 1장, 2장, 3, 4, 5, 6, 7, 8, 9, 10 자 지금 처음에 하실 때는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일단 한 1000cc 기준으로 4장, 5장 정도 보기 때문에 일단 10장 찻든 김에 2장 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10장으로 마무리 했고요 잠시 후에 테스트 주행하고 차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볼 거고요 이렇게 10장에서 주행해 보시면 한 60, 70km, 예를 들어서 100km 맞춰 놓은 다음에 엑셀 뛴 다음에 풀악셀을 하면 2000cc가 3000cc 타는 느낌이 나고 1000cc가 2000cc 타는 느낌으로 출력이 그만큼 업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밟으란 소리가 아니고 평소에는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잘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면서 타 보시면 또 운전하는데 재미를 느끼실 거고요 잠시 후에 나가서 짧게나마 제가 테스트 주행하고 고객님께 차량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10장 완료했습니다 오늘 차량 카니발 15년식 고스트 알파 100이 10장 추가하고 테스트 주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진하는데 엑셀만 떼어도 힘이 바로 좋아졌어요 자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은 뭐 타 볼 필요 없다고 나중에 타 보시고 전화 주시기로 하셨고요 아우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살짝만 밟아도 살짝만 밟아도 살짝만 밟아도 아우 제가 놀라는 건 아까제도 힘이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세팅값을 저희 많이 해서 장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워낙 좋았는데 잠깐 밟아도 그냥 80 막 치고 나갑니다 항속주행도 그만큼 길어지고요 고스트 알파 100이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한번 타보시면 장착하고 타보시면 다 압니다 전에 보다 지금 액셀르타를 한 5분의 1 밟았나요 지금 액셀르타 떼었고요 그냥 차가 불러 가기 때문에 액셀르타를 많이 밟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이상 길게 주행해 봐야 고객님한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신호 바뀐 김에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기아 변속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뀝니다 RPM이 많이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고요 저희 제품을 달게 되면 이거 한 1700 1800에서 기아 변속이 되네요 항속주행이 너무 좋습니다 힘이 그만큼 좋아진 게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런 말씀은 거의 엄청나게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개발한 제품을 제가 장착을 하고 제가 좋다라는 거 정말 민망하기도 하고요 쑥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장착하고 한번 타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가 왜 이렇게 또 좋아졌고 이래서 계속 추가 장착을 고객님들이 하게 되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고객님도 지금 저희 고수탈파 100이 나온지는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뭐 온다 온다 경기도 안 좋다 미루다 미루다 오늘 오셨고요 일단은 고수탈파 100이 열 장으로 먼저 스타트 했는데 잠시 후에 여기서 유턴하고 나면 차가 좀 없을 테니까 제가 키로스는 찍으면 또 저희를 의미하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으니 제가 그 속도감을 한번 느끼면서 얼마나 차가 틀려지는지를 한번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 제품을 조합 장착하게 되면 차량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는 여성 운전자 분들도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일단 오셔서 장착을 한번 해 보시고 직접 주행을 해 보시면 차량이 변화되는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혹 좀 많이 무디신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분들도 저희가 뭐 50일 이내 효과 모르면 환불해 드린다고 하니까 환불이 그렇게 많다면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 영상에도 자막에다가 그런 말을 쓸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한번 믿고 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고객님 타자마자 전화 오실 것 같아요 여기서 유턴 했고요 한번 지그시 밟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밟다가 지금 50km 맞춰 놓고 뗐다가 밟습니다 50km에서 지금 뗐는데 지금 딱 100km 넘어갔어요 지금 뭐 지금 항속주행 계속 밀고 가고 있고요 고스탈파 100이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믿고 장착해 보십시오 저희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제품이고 오늘 한 해 또 열심히 해서 뛸 테니까 좀 믿고 한번 전화 주시고 상담 받으시고 오셔서 장착하고 한번 타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80km인데 RPM 1400, 1500 쓰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떼로 밟았는데 고객님 여기서 6.3km 찍고 오셨었는데 지금 6.5km로 연비가 올라갔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시동 켜놓고 좀 오래 있었더니 연병률 연비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좀 떼로 밟기도 하신다는 분인데 분명히 연비도 많이 좋아질 거니까 한번 타보시고 고객님한테 나중에 피드백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터브레인즈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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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